아... 이슬비 그만 나한테 넘어아라 그만 나한테 넘어아라 아니요 나 말이야. 사실은... 처음 가져보는 목걸이다. 꼭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기적의 목걸이래. 우릴 절대로 헤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내가 아까 화낸 건... 미안해. 놀랬을 텐데. 들어가 쉬어. 우리 성신이... 우리 성신이... 내가, 내가 너무 늦게 기억해서 빼앗네. 슬기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어.